아직 솔직히 좀 긴가민가해요 노 백어택 아 이거 봐 노트 포장 천하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방금 신분 없었습니다 1300만 다행히 아름다운 창피소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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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에바쥬 직각하고 스킬틀이랑 스킬을 왜 이렇게 찍었는지 그리고 특성비 이런거 다 올라갈거에요. 룬이랑 다 올라갈거에요. 내 생각에는 아유 감사합니다. 특성작 마무리하고 55랩 찍고 좀 뭔가 그림을 좀 봐야될거 같거든요. 그거 하나는 확실해. 다른건 모르겠는데 사시건설 50랩일때보단 쎄. 다른건 모르겠는데